Vest Gaming. Vest Gaming. Vest Gaming. Vest Gaming, Vest Gaming. Vest Gaming. Vest Gaming. Vest Gaming. Vest Gaming. Vest Gaming. 오늘 이렇게 시합이 끝나서 이제 선수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 오늘 저희 아쉽게도 이제 2승 실패했고 1승 1패로 마무리하게 됐는데, 오늘 경기 이제 자기 자신한테 점수를 맞히때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점수를 준 이유 한 번 선수할 때 물어볼 건데요. 혹시 내연 선수부터 오늘 경기 100점 맞춰 몇 점 줄 수 있나요? 일단 첫 경기에는 솔직히 점수 줄 가치가 없고 두 번째 경기는 그래도 한 70점? 네 이유는? 첫 번째 경기는 초반에 터져서 솔직히 그냥 15분 30초도 될 판이라 생각해서 점수 매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초반에 초중반에 내가 좀 답답한 플레이가 느껴져서 70점 맞습니다. 그럼 카신 선수는? 저는 첫 번째 경기는 0점 주고 싶어요. 0점 주고 싶고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경기였고 제 플레이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두 번째 경기도 한 진짜 냉정하게 한 10.2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경기 10.20점 이유는? 제 플레이를 그러니까 꽃신열을 탓하는 건 아닌데 엠픽에서 딱 픽이 끝나고 보니까 제가 녹턴을 할 게 진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쉬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녹턴 픽이 별로였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역할 수행도 뭐 탑원 말고는 별로 제가 만족스럽게 역할 수행을 한 적도 없어가지고 타기 빡세기도 했고 제가 언제 인실에 올 수가 없지만 네 코치 차이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치 차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인 선수들이 이제 온 지 한 달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같이 팀 메이트 우리 나프, 밀란, 알케미 이 세 선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이라든지 한번 질문해 보셨는데요. 우선 내연 선수부터 어떤 인상이라든지 선수들한테 네. 나프는 살짝 어른스럽다고 해야 되나 일단은 그냥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뭐 최근에 카씨이랑 저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좀 잘해요. 제가 한 일체 탑? 그냥 밀란 선수 밀란은 살짝 그 동생 같아요 그냥 진짜 동생 처음에는 많이 줬고 그런 실수가 너무 많이 보여서 좀 열심히 해야겠다 했는데 또 최근에도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에 알케미 선수 알케미는 그냥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래서 원래 알고 지냈던 일본인 친구 같아. 살짝 말도 편하게 잘해주고 장난도 잘 쳐주고 좀 힘들어하면 와서 그냥 같이 공감해 주는 있어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카씨 선수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일본에 처음 일본이라는 나라에 처음 오고 일본인 사람들을 처음 만나봤는데 대화도 처음에 오고 기본적으로 셋 다 다 착화한 것 같고 나프는 굉장히 저랑 성격이 비슷하게 소심하지만 막상 친해져 보면 또 이게 재밌고 밀란은 굉장히 조용하지만 이 친구도 착하고 좀 배려를 잘해주고 알케미는 굉장히 레어링을 봐야던 것처럼 재밌습니다. 재밌는 사람이에요. 롤을 못한다는 겁니까? 롤을 잘합니다. 2, 3, 4, 4, 4, 5, 4, 5, 5, 5, 6, 6, 6, 7, 7, 7, 8, 9, 9, 10, 9, 10, 10, 10, 10, 10, 10. 안 들어봐야죠 다음 영상도 즐겁게 봐주세요 다음 영상도 즐겁게 봐주세요 바이바이 써서 보고야된대 다음 영상도 즐겁게 봐주세요 다음 영상도 즐겁게 봐주세요 다음 영상도 즐겁게 봐주세요 바이바이 다음 영상도 즐겁게 봐주세요 다음은 도가모 오타노 시미리 다음은 도가모 오타노 시미리 다음은 도가모 오타노 시미리 오타노 시미리 오케 메이팅! 다음이요? 다음! 다시.. 대충 넣었다고 하나 둘 셋 次の動画もお楽しみに。バイバイ。